3 4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돌아서면서 포인트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서중환의 서브 오 길민석의 복식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0대2 자 그리고 0대3 끌려가고 있는 미래세 증권의 복식조 아 이 포핸드 플레이 지금은 길민석의 복식조 아 자 우영규 박규현 빨리 한점을 만들어야 되어야 되는데요 길민석의 서브 나갔어요 서브턴으로 이어집니다 박규현의 서브 박규현 네트 걸립니다 박규현 서브 자 이번엔 바나나 6대2 아 아 좋네 자신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9승이네요 길민석이 들어가 복식조가 1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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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 2대2 1대2 2대2 2대1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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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만 안 들었으면 그냥 정타로 들어간거였어요 . . . 앞서고 있습니다. 7대2 뒤져있는 한국그래서 7 뒤져있는 한국그래서 아아 9대4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우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세번째 게임 돌입합니다 서중원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미래세친권 우형규 박규현 아아아아아아 의외방향으로 또 오게되고 있습니다 네 조합이 잘맞는게 서중원 선수는 무리를 안하고 계속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깐요 확실히 1대3으로 뒤져있습니다 야아 영도구청에 있을때도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아아아 성공하네요 성공합니다 동점이 됩니다 타임아웃 든 듯한 분위기 박규현의 서버 아아아아 서브득점 상당히 또 치열하고 밀도있는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아아아 걸립 상당히 또 여유있는 느낌이 또 있어요 5대3 받았습니다 아아아아 3대6 3대6 아아아아 이번엔 아아아아 서브득 아아아 아가 아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와어쒷 한글자막 by 박진희